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남북평화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교의 사회적 신뢰 회복과 한국불교의 새로운 시대 전환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남북평화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봄날 훈풍과도 같았던 지난날 정상회담의 여운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계는 멈춘 채 팽팽한 긴장감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불교 교류협력 또한 진일보하지 못했다며 어려운 경색 국면이기는 하지만 남북불교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길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조선불교도연맹과 긴밀히 협의하여 방역물품 지원을 비롯한 남북불교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원행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은 불성이 있기에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하다고 했다며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행스님은 그러나 우리 사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여전히 타인을 배척하고 위해를 가하는 행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국민이 공감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차별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원행스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에 예외는 없지만 일부 종교시설에서 지속적으로 감염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혼란과 함께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원행스님은 종교지도자협의회를 비롯한 종교간 대화기구를 통해 종교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역할 재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행스님은 또 올해는 불교환경의제 21선포 15주년을 맞은 해라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시대전환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종교인구와 출가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대응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한국불교의 시대전환을 위해 사부대종의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단 내 연구소의 연구 역량들을 결집하여 한국불교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진단과... 코로나19 감염병의 대확산에 대해 원행스님은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과 생명을 경시해왔던 결과임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존재를 평등한 본성으로 인식하고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새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무생명의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P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마가cents Kis iTunes Kis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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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ah